자 31번 갈게요. 자 평양, 서울, 목포, 진주, 대구 이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들 이거는 약간 시대 얘기가 없네. 그냥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 다만 이거는 조선시대의 지명들이거든요. 가번, 소작쟁이, 나, 황국중앙총상회. 자 황국중앙이라고 하면 일단 서울 관련이에요. 국채보상운동, 국채보상운동은 목포가 아니고 대구에요. 조선물산장려회, 조선형평사장려. 자 31번 정답은 2번, 황국중앙총상회. 이것만 맞네요. 황국중앙이라고 하면 보통 서울이거든. 그 약간 지리적인 약간 감각이 좀 필요해 한 문제에요. 이거는. 자 그렇구요. 32번. 덕원 부부에 대한 얘기네요. 덕원. 부사 정현석의 장기. 계양제라네? 원산사에 글빵을 설치했다. 원산이래요. 원산이 계양이 됐잖아. 강화도 수약으로. 자. 32번. 그래서 이 영향으로 간거. 국한문호용체의 황성신문 발간. 그 신문 발간. 이런 것도 황성에서 만든. 황성신문. 이거는 그 시일리아 방성대국으로 유명하죠. 한성사범학교. 유경공원 교사 초빙. 청에 영선사일행이 파견됐다. 근대기술을 배웠는데 청에 파견된거는 그 시기가 조금 안맞아요. 교육이고. 조사반보. 근데 이제 청나라도 사실 기술만 받아들였거든. 변법자강운동. 그 전에 양무운동이라고 했죠. 양무운동은 진짜 기술만 받아들인거에요. 그. 동도서기론. 이런거하고 비슷한데. 그. 결국 그 양무운동은 실패했죠. 청의전쟁에서 졌잖아. 그. 4번. 청나라에 파견을 한게 약간 좀 실패이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싶어요. 그냥 그 제 생각이에요. 33번. 가시계에 실시된 정책. 자. 고종이 국호를 고쳤대요. 국호를 대안으로 고쳤죠. 광무개혁이죠. 광무개혁. 연호를 광무라고 했죠. 여권이 발행된 시기에는 황제 직속에 원수부가 설치가 됐어요. 자. 33번 시기. 직의 발급. 한성순부 발행. 과거제 폐지. 과거제 폐지는요. 가보개혁도 없어져요. 지방행정구역 23부 개편. 그. 홍범 14조 반포. 뭐 등이 있는데. 33번 정답은 1번이구요. 양전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를 해요. 이때. 물론 이때 막 많이 정비를 하고 그랬지만 일자가 다 반가 틀어놓죠. 34번. 제가 지난번 한글날 때 한글의 역사 이거 얘기한 적이 있는데 주식영이 나오네요. 백천이라는 호가 있죠. 한임샘민. 그리고. 1876년부터 1914년. 한 105인 사건이 있고 나서 죽어요. 근데 105인 사건에 연루된 건 아니에요. 주식영은. 연루되진 않았는데. 이때 105인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평한 거야. 근데 이제 신민회하고 직접 관련이 된 사람들 한 105명 정도만 형벌을 받고 풀려나요. 그. 나머지는 풀려나요. 근데 주식영이 이거를 보고 나서 이거 한글연구 우리나라를 사면 위험하겠다. 만주에 가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뭐냐. 고향에 잠깐 들렀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에서 준비를 하는데 뭘 잘못 먹었는지 체해서 죽어요. 자 그렇구요. 독립신문 교보원으로 활동했죠. 서재필하고 관련이 있어요. 국문동식회를 조직했고 국어문법 말의 소리를 저술했고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아요. 한글 보급에 힘썼다고. 이 주식영의 제자들이요. 나중에 그 조선화학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주식영이 약간 그런 초고들을 갖고 와가지고 그. 이제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을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조선화학회 사건이 일어나면서 광복 때까지 사전 그. 발행 작업이 무기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져요. 자 그랬구요. 근데 이제 처음에 한글화학회를 만들고 나서는 또 한 번 역경이 생겨요. 한국전쟁 때 원고를 묻고 가요. 한국전쟁까지 겪고. 그리고 사전이 만들어져요. 자. 34번 주식영이라는 설명이에요. 잡지 한글을 가능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했다. 각야 날 제정하고 기념식을 거행했다. 국문연구소에서 한글연구를 체계해야 했다. 조선화학회 사건으로 구속되어 옥골을 치렀다 하는데 이 34번의 사건 그 대부분은 이게 조선화학회의 업적이에요. 주식영의 제자들이에요. 한글연구를 뭔가 그러니까 현대식 한글연구를 체계해야 한 거는 주식영이에요. 정답 4번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장을 수여한 거예요. 건국훈장을. 그래서 서훈을 그 수여한 거예요. 정답 4번이고 나머지 선택지는 전부 다 조선화학회의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쉬워요. 자 35번 거 갈게요. 자 광복 70주년이 기념해서 제작된 안창호 기념 메달이래요. 양기탁 등과 함께 조직한 비밀 결사대. 신민회죠. 주식영이 공교롭게 그 백오인 사건 그 전후로 그 죽었기 때문에 뭔가 그 백오인에 연루될 줄 알았는데 주식영은 아니에요. 대성학교 오산학교 등을 세워 인재를 양성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어요. 이때 백범도 양산학교로 만들었는데 양산학교도 폐교돼요. 그 백오인 사건 이후. 자 신민회의 활동 그 여기서 교통국 설치 뭐 자기회사 운영 뭐 개관권 요구 저재 뭐 여러가지 선택지가 있는 35번 정답은 2번이에요. 그 태극서건 태극서관 이게 핵심이에요. 이 이륙량인 교통국 설치는 아마 이건 임시정부일거에요. 임시정부고 황무지 개관권 요구 저지 이거는 아마 그 이제 독립협회 해산 이후에 생겨진 뭐 여러가지 단체 중추원 개편 의회 설립 추진 이거는 아마 또 다른 쪽 단체가 있을거고 만민공동회 이건 독립협회가 만든 만민공동회인데 독립협회가 같이 해산돼요. 자 31번부터 35번까지의 해설 그 문제 푸는거는 여기까지 할게요.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다른 안팁에 공지 1